젊은 시절 도시에서 못다 이룬 꿈을 고향 바다에서 이루고 있는 정근 씨. 그의 지취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쥐 소리 냅니다. 진짜? 쥐찌하죠. 말해봐봐. 웃겨. 되게 귀엽다. 꼬박 1년 정도 키워야 성어가 되는 쥐찌. 그런데 성질이 고약해 양식으로 키우기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좋은 것만 먹여가며 자식처럼 키운 지취를 명환 씨와 하영 씨를 위해 내놓는 정근 씨. 지취는 살이 쫄깃하고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 좋은 식감을 위해 두툼하게 쓱쓱 썰어서 접시 한쪽에 가지런히 담아내고요. 양식장에 재발로 들어온 도다리도 회로 맛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쫄깃쫄깃해 보이네요. 여기가 지취군요. 잘 먹겠습니다. 빨리 지취. 이것도 지취죠? 이게 지취. 많이 안 찍어도 된다. 나도 그러면 사진만 아들 형님처럼 생으로 좀. 음. 쫄깃쫄깃해 보이네요.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하면 정말. 진짜 비중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만 하면 반은 단 거 아닙니까? 지금은 후회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하고. 도시에 어디 간들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근 씨에게 물심양면으로 풍요를 가져다 준 바다. 그리고 법동 앞바다 한가운데는 마을 어민 모두에게 불을 가져다 준 복덩이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총 7개의 해상콘도가 있습니다. 관리는 정근 씨가 도맡아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는 수익은 마을 어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는군요. 우와 드디어 해상 펜션에 도착한 거죠. 나는 낚싯대. 낚싯대. 네. 아니 여기서 낚시하면 고기도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야 저는 여기서 오늘 기필코 대어를 잡아봤습니다. 아니 일단 나는 샤워가 또 가능하다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시죠. 저는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네 가까이 오니까 우와. 우와. 이쪽.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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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 안에 일단 여기 여기 좀 우와. 일단 바깥부터 한번 우리 구경을 하고. 이야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어머. 와가지고. 심지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잡혀 있고. 고기 잡으면 여기서 횟돈 먹을 수 있고. 우와.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에요? 네. 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이제 요. 요 오패수. 설거지 물이라든지 샤워물을. 전부 요. 육지로. 네. 모아가지고. 바다에 버리면 안되고. 바다에는 한방울도 흘려들. 네. 바다에. 오예 물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샤워할 수 있다고 그랬고 샤워하면 막 그 비눗물이 다 오지 않는데. 여기는 우리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이런 이제 오물을. 그대로 모아갖고 다시 또 육지로 해서. 밑으로. 밑으로. 네. 배관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아. 육지 제 가족까지 전부 펌핑했고요. 이야.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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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평 규모의 이 해상콘도는 최대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구며, TV, 에어컨까지 없는 게 없네요. 냉장고에 취사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복층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참 좋겠네요. 아니 바다가 합당한데 어쩜 이렇게. 아 너무 좋다. 예전에 우리가 놀러가면 바다 갔다가 거기서 또 짐 다 싸가지고. 그 유리인데.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떻게 웬일이야. 우와. 대박. 대박. 저 진짜 완전 놀랐어요 지금. 아 진짜 지우도 진짜 놀랐어요. 아니 여기 물고기 지나가는 거 있다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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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불 켜놓을 수 있구나. 불을 켜면. 예. 불을 보고 고기들이 모이거든요. 우와. 그럼 이렇게 해서. 대박. 아니 나는 이렇게 밤새도록 있어도 좋겠는데. 우와. 우와. 홍합하고 저기 말미자. 말미자. 저 말미자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이에요. 네. 우와. 아니 나는 욕심나는 게. 이거 걷어내고. 여기 낚시를. 안방에 앉아서. 열고. 로망이시죠 로망. 집게로 열고 앉아가지고. 낚시도 한 번. 와. 아니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봐. 이 바다 너무 좋다 했는데. 세상에. 바다 속을 볼 수가 있어. 아니. 이거는 사실. 어디 우리 외국에. 몰디브나 뭐 이런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진 보면. 네 맞아요 맞아요. 방 안에서 뭐 바닷물을 볼 수 있고 이런데. 아니 멀리 안 가도 되네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었는데. 거대에 오시면 그냥. 이름모를 어촌마을이었던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는. 법동의 효자. 해상콘도. 명환씨의 못 말리는 낚시 사랑은. 여기서도 계속되네요. 손맛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낚싯대를 던져보지만. 눈 먼 고기가 없는 건지.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건지. 어쨌든. 거제 법동에서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